특별한 날,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.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픈 사람들이 찾는 이곳. 원래 이런 건 정성이에요. 아, 이거 어떡해.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드는 게 이곳만의 매력. 정성이 있으니까 80점이에요. 직접 만든 빵 위에 올리고 싶은 장식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케이크. 이걸로 진심을 전할 수 있겠죠? 성심성의껏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안 예쁘더라도 예쁘게 봐줘. 사랑해. 초코가루 솔솔 뿌려 생일 케이크는 물론 특별한 기념일의 안성맞춤. 만드는 재미도 있고 주는 분들의 어떤 정성이 들어가니까 또 각별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.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함께 만들면서 사랑도 모락모락. 데이트도 하고 특별한 기념일도 챙기고 꽉 먹고 알 먹고. 특별한데 특별한 케이크 받게 돼서 너무...